대장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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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고요. 너무 긴장했어요. 많이 긴장했더라고요. 아까 특별히 실수하셨잖아요. 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괜찮은데요 ? 중요한 날에 틀리는 아이돌 타쿠야 실상은 좀 멀쩍 네 맨날 순거가 숫자 어이도 맨날 순거가 fail 가끔씩 이렇게 실패해야할까 그런거에요 팔도회복 내용이 누나에 관한 내용이잖아 누나 너만야 해가 붙임만 그 멤버들 누나를 가장 선호한다 아 그건 형편이란 말 형편 킬러 신서대로 다 제꺼에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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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니 너 이 방송 맞고 언 냄새 싫어! 이거 뭔데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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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저희 앨범이에요. 열어보면 멤버별로 포토도! 아 이거 아저씨의 나온 거! 김성호 선배님! 똑같죠? 똑같아요! 그리고 남인씨에 한번 포인트 한 번! 왜 몰라 댄스! 왜 몰라? 왜 몰라? 그 설명을 해주세요. 내 마음을 왜 몰라? 하면서 해봐요! 왜 몰라, 왜 몰라, 왜 몰라, 왜? 영어로 안 그러지 않았나? 네, 이런 뜻인가요? 맞아. 왜 몰라 댄스였습니다. 2016년 이제 돌풍을 일으켜, 댄스? 돌풍! 네, 이번 활동은 저희 크로스티이 정말 온 더 욕심을 노려서 음악방송 1위를 했고 잔여서 여러분들을 꼭 공연하고 지키고 공연 비린내요, 비린내요.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만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크로스티이! 감사합니다! 다음부터는 어떤 치킨집에서 봐야죠? 아, 그럴까요? 네!